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반반 결혼을 한 쓰니님에게 말끝마다 트집을 잡던 신우에게 쓰니님이 소름끼치는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만 2년 된 여자입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신우이만 빼면 참 행복한 삶인데 이젠 진짜로 행복하게 될 것 같네요. 신랑과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홀로 신랑과 신우이를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성실한 분이세요?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셨지만 어미 없이 키워서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분이세요? 신랑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과정을 제가 전부 봐서 잘 알죠?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제가 먼저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니까요. 아버님과 신랑은 생긴 것도 닮았지만 성실함과 자상함도 많이 닮았습니다. 신우는 자기를 굉장히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부러지는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지적질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신우는 저에게 가끔 여자는 자기처럼 여우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해요. 결혼 전부터 신우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신랑과 저는 두 살 차이이고 신우는 저와 동갑이에요. 신혼집, 신혼살림을 비롯해 결혼 비용도 거의 반반했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제 연봉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신혼집은 시아버지와 같은 아파트에 얻었어요. 바로 옆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신우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잠깐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지금까지 전업으로 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신우는 저에게 별로 해온 것도 없으니 아버님께 잘하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도 만날 때마다 하고요. 제사는 결혼할 때부터 제가 가져와서 할아버님, 할머님, 시어머니 이렇게 세 분의 제사를 지냅니다. 어머님도 안 계시고 하니 결혼할 때부터 제가 그냥 하겠다고 하고 가져와서 지내고 있어요. 명절도 저희 집에서 다 지내고요. 신랑이 어머니 없이 동생을 챙기며 자란 것이 마음 아파서 제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제가 차례와 제사에 올릴 음식을 손수 다 하고 해봤는데 힘들기도 하고 시아버님의 제안도 있고 해서 두 번째 해에는 제사 음식을 업체에 맡겨서 배달로 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정성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며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이런 신우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신랑이나 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신우가 하는 짓을 다 받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진짜 여우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은 호기도 발동했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우이는 새언니인 저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신우이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럼 아예 호칭을 하지 말던가요? 여지껏 호칭 없이 살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저를 땡땡 엄마 이렇게 부르네요. 그것도 남편이나 시아버지 있는 자리에서는 호칭을 안 쓰다가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불러요. 가족 간 호칭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남자는 결혼을 해서 손이 처남이어도 나이가 어리면 형님이라 하지 않고 처남이라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뭐 내가 새언니이긴 하지만 남편과 신우의 서열이 그런 것일 뿐이고 남편의 서열에 따라서 내가 신우에게 꼭 언니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신우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아버님 댁에 간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명절 제사도 전부 우리 집에서 하고 아버님 댁으로 가겠다고 하면 아버님은 저희가 아이도 있고 준비할 것도 많으니 아버님께서 오시는 것이 편하시다며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버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몇 번 아버님 댁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저희가 가게 되면 아버님께서 집 정리라도 하셔야 하니 힘드시기도 하셨겠죠. 아버님이 일주일에 두세 번을 저희 집에 오시니 친정에서는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친정에 가끔 갔었죠. 친정엄마가 신랑을 많이 예뻐해서 신랑도 처가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에게 장모님을 닮아달라고 가끔 얘기합니다. 자기 예뻐한다고 친정엄마를 무슨 완벽한 현모양처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얼마 전에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땡땡엄마 친정에는 그렇게 자주 간다면서 시댁에는 왜 안 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이 저희가 아버님 댁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과 아버님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신우는 저희가 친정에는 자주 가고 시댁에는 그렇게 안 가는 것은 시댁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 댁에 자주 가면 되는 거냐고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것을 뭘 물어보냐며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신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말하고 저는 아버님 댁에 자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신우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신랑에게 모두 말해주었고요. 신랑은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며 가만 안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아버님께도 자주 찾아뵐 테니 힘들게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의아스러워하면서 대체 왜 그러냐고 하길래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며느리라고 주위에서 욕할까 봐 두렵다고요? 신랑이 제 말을 맡고는 아버님께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저에게 딸년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또 요즘 며느리들은 여우같이 자기가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도리는 나몰라라 한다는데 저는 뭐 이리 착하기만 하냐며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조상님들께 감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신우가 바뀌지 않으면 다신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할 테니 저에게 마음 풀라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음력으로 생신을 하시는데 평일이 생신이어서 그 전 일요일에 생신상을 차려서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신랑과 장을 봐놓고 다음날 아침부터 생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신우내가 오더라고요. 와서는 점심을 먹으며 신우가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땡땡 엄마 설마 제사상처럼 이 음식들도 전부 산 거는 아니지? 간이 좀 센 걸 보니 사온 음식 같아서 말이야. 화가 나는 것을 눌러 참으며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 어제 오늘이 휴일이어서 시간 많아서 내가 다 했어요. 제사는 평일이라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맞췄던 거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갑자기 신우에게 왜?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먹지마! 그러더니 신우의 수저를 뺐더니 설거지통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여지껏 신우가 저에게 한 짓들을 얼마 전에 다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짓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자식들 앞에서 처맞게 될 수도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참고 있냐며 신랑에게 대들더군요. 신우의 그 말에 아버님이 인연이 정신이 나갔나? 새언니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인연아. 돈 벌고 애 키우고 살림까지 잘하는데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면 새언니가 네 오빠랑 살고 싶겠어? 인연이 못되쳐먹어가지고는 너나 네 시대 계절해, 인연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그 타이밍에 여우 좀 떨었죠. 아버님, 아가씨 잘못 없어요. 제가 더 잘하면 되니까 그만 화 푸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말에 아버님은 이렇게 착한 새언니가 어디 흠잡을 때가 있다고 트집을 잡아? 그럴 거면 너 여기 오지도 말어! 이렇게 신우에게 화를 내셨어요. 신우는 울면서 자기가 못할 말 했냐며 거의 우열을 하더군요. 신랑이 말하기를 너 그렇게 울고 지랄떨 거면 당장 가. 아버지 생신에 일찍 와서 음식 차리는 거라도 도와야지 와서는 먹기만 하는 주제에 음식 가지고 괜히 지랄이야, 지랄이! 라고 하더니 신우 남편에게 매재,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 데리고 집에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아이들과 짐을 챙겨서 가더라고요. 집을 나서는 아가씨에게 제가 조용히 신우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모든 사람이 내 편이니 이제 나한테 함부로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정색을 하고 신우를 노려보며 마지막이 신우만 들리게 입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이씨... 이렇게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웃으면서 잘가라고 하며 배웅했네요. 그리고 아버님과 신랑과 아기를 번갈아 돌봐가며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딸한테 그렇게 역정을 내셨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겠죠. 그래도 억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제가 만든 음식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며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과 신랑의 배려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내 편이 둘이나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요. 신우는 자기가 똑부러지는 여우 같은 사람이고 저는 공 같은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자기가 여우인 줄도 모르며 겉으로 보기에는 곰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진짜 여우가 있다는 것을 신우는 몰랐나 보죠? 신우가 앞으로 또 신우짓을 하면 이젠 제가 그때마다 놀리기도 하고 막말 좀 하려고요. 이젠 아버님이나 신랑의 손까지 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재수없나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밖에 모르는 신랑과 친정아빠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님과 아이 잘 키우며 저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스니님은 자신이 여우라는 사실조차 망각하려는 진정한 여우이신가 봅니다. 이런 분에게 여우인 척하고 싶은 곰 같은 신우이가 덤볐으니 결과는 보나만하죠. 시원한 사연 감사합니다.